최근에 또 캐나다 중앙은행 해 가지고서 테이퍼 얘기 나오니까는 이게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금리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금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에요 5월달이죠 2013년도 5월달에 5월 말경이었어요 2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보십시오 쭉 뜁니다 이게 이제 그 1% 중후반이었거든요 여기가 1.75 막 이런 레벨이었는데 그게 3%까지 올라가요 금리가 그리고 언제 금리가 고점을 찍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테이퍼의 실행은 12월달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달에 진짜로 테이퍼를 단행을 하고 나니까는요 그때부터 계속 테이퍼를 이제 금액을 계속 늘려 가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 빠져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사에 금리도 올리거든요 근데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잖아요 자산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한다고 근데 선반영 한다는 게 정말 느껴진 게 우리가 긴축이라는 걸 들어가겠어요 그걸 맨 처음 표현한 게 이제 테이퍼링 이잖아요 그거를 하니까는 심지어 금리를 뒤에는 정말로 올리고 있는데도 시중금리는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퍼 논쟁이 있었던 첫 테이퍼 실행 때에 이 금리 수준 3%를 회복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2018년이 되어서야 3%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미국제 10년물이 1% 중후반에서 무려 3%까지 상승을 했었다 5월 테이퍼링 이야기 꺼낸 이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다 3%까지 그리고 12월 첫 테이퍼 실행 이후에는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었다 다시 3%를 회복한 시기는 2018년 5월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즉 선반영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연초 이후 지금까지 금리 오른 거 이거 자체가 일종의 테이퍼 반영이 종료된 거다 시장은 빠르다 테이퍼 할 것도 안다 지난 금융이 있다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니네가 테이퍼 말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반영했다 시장이 그러니 실제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집행이 나오면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파가 있고요 반대는 어쨌든 지난번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도 금융위기여서 쭉 빠졌다가 좀 회복했다 테이퍼 얘기 나와가지고서 한 번 더 2단 이렇게 점프한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봐주자 왜 이번에는 다르게 봐주냐 실제 이야기 꺼내야 진짜 테이퍼링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 차례 금리 상승이 더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두 가지 중에서는 두 번째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 영향은 당시에 보시면요 이제 이때가 이 날이에요 22일 날 이 날에서 주가가 쫑 빠지죠 이게 8% 하여튼 10%가 안 빠져요 5에서 10% 사이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테이퍼링 때 미국 증시는 S&P500 인데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테이퍼링이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 내내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정말 별 영향 없이 계속 상승세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뉴스들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캐나다가 주요국 중 첫 실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도 떨어지고 예상됐던 거다 두 번째로 ECB가 PPP 이게 ECB판 QE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내년 3월 원래 종료 예정으로 해서 처음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번 회의는 다행히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의장이 굉장히 발언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지만 사실 진짜는 다음 회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일부에서는 3분기에는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테이퍼를 하고 있으면 다음번 회의에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하고 갑자기 테이퍼링 들어가면 이건 진짜 시장이 놀래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CB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회의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패드 경우에는 QE에 관해서 테이퍼링 QE 테이퍼링은 6월부터는 촉각을 여러분들이 좀 곤두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6월 회의부터는 언제든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임스 블라드 발언이 있죠 75% 백신 접종률 이거는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이니까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지표를 전년 동기로 해서 봤었을 때 단기 모멘텀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는 6월달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이 우려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난번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지난번하고 비교하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금융위기 이번에 코로나 이거 보시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시 고점이 저점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로금리에서 최초 테이퍼 언급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시기나 양적완의 종료 첫 금리 인상 재투자의 중단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압축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라는 거는 80년대에 있었던 파생상품 만들면서부터 그 위기가 축적되어서 2007년, 8년, 9년에 터진 거잖아요 그 해결에 나갔던 거고 그러니까는 누적된 거를 해결하려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팬데믹은 갑자기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나 이런 것도 속도가 빨랐고 그러니 통화나 재정정책도 빠르게 탈출구를 찾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행 상황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거를 좀 이 표를 보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테이퍼는 뭐 일단 앞서도 주가하고 보여드렸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어서 일단은 그냥 재밌거리로 계속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